안녕하세요. 돼지 쪼금통입니다. 돼지 꿀꿀이 쪼금통이에요.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. 플러터샤이의 사랑스러운 집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. 플러터샤이가 뭐냐면요. 여러분 마이 리틀 포니 아세요? 마리를 보니 마리를 보니 노래 들리시죠? 이거거든요. 안녕 거기 일로와서 나를 도와줄래? 아 잠깐만요. 노래 나와서 노래 좀 끌게요. 이게 지금 플러터샤인데 생명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어 들어올래? 여기가 내 집이야 어 너 혼자 집을 지어볼래? 뭔 소리죠? 한글로 말해주시면 안 돼요. 일단은 포니 위에 올라탑니다. 마이 리틀 포니 이 친구 플러터샤이는 무슨 친구냐면요. 뭘 기다리는 거야.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예요. 나는 돼지야 꿀꿀. 나도 돼지니까 이 친구가 절 좋아할 거예요.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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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여기 보면은 이 말 말 말 그리고 두유 라이크 마이 피쳐 내 사진을 좋아하니 어 물론이지 좋아 그래 잘했어 음 다음은 내 방을 보러 가자 내 방이야 와 방이 참 어 이쁘구나 내 방을 좋아하니 그래 그래 네 방 참 이쁘다 훌륭해 다음 또 보러 가자 타고 있으면 알아서 가지겠지 어 온어팻 뭐지 나는 팻을 가지고 싶어 뭐지 왜 안 움직이지 곰돌이 가자 친구야 가재매 여기 와줘서 고마워 설마 나를 팻으로 만든다는 건가 꿀꿀 꿀꿀 난 돼지야 나는 책을 사야 돼 그래서 네가 여기 와줘서 머물러줘 나는 아 여기다가 사진을 걸고 싶대요 음 지금 뭘 원하는지 계속 말하고 있네 책이 필요해 사진이 필요해 어 유 래프다 아니야 아니야 왔어 왔어 뭐야 이거 밟혀 버렸네 그래 다른 방이 있어 똑같은 말만 하길래 나갔지 뭐야 화장실이네 음 여기는 어 주방이야 화장실인줄 물 좀 마실래 여기 있다 물 맞나 여기 물 마셔 내가 마실게 쪼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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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네가 즐길 동안 기다려줄게 쪼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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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방으로 갑시다 그래 알았어 이해했어 다음 방으로 가자 빨리와 플로커샤이야 다음 방으로 가자고 이해를 못한거 같은데 저 친구 이해가 안되는 친구야? 이해가 안되냐고? 닫아 닫아 넌 거기 있어 난 갈게 집에 가야겠다 안녕 가면 되나? 다른 방도 볼 수 있나? 이 방 뭐지? 안녕 잘가 어 잘가래 그쵸? 어 갈게 안녕 여기 플로터샤이의 집이었습니다 플로터샤이의 집이었어요 어 기다려 너한테 뭔가 보여줄게 있어 아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 친구 초능력도 쓸 수 있나봐 하나 보여줄게 했대요 돌아와줄래? 알았어 돌아왔어 잠깐 노래 나오나? 무서운 구금 나오는거 아니야? 어 노래 나는 내 머리핀을 어딘가 떨어뜨렸어 나랑 같이 찾아줄래? 알았어 친구야 머리핀 찾아줄게 뭐야 갑자기 동굴 문이 열렸어요 뭐지 굉장히 수상한데 어 문이 닫혔습니다 고마워 어 전기톱이다 어 뭐지? 어 설마 아니죠 어 아니죠 어 쩌랄랍쩝쩝쩝쩝쩝 콜라 어 플로터샤이 왜그래 플로터샤이 슈그걸거야 깜짝파틸거야 아니지 친구친구 플로터샤이 플로터샤이 플로터샤이야 무슨 소리냐고요? 어 멀쩡 멀쩡 멀쩡하네 어 너 일어났구나 어 저거 뭐야? 전기통 뭐야? 체인소맨인가? 난 네가 떠나질 않길 바랬어 네가 여기 있을 거야 넌 나랑 여기 있을 거야 알았어 친구야 저거 뭐야? 나 체인소맨으로 만들려 있는 거야 설마? 체인소 피그 간다 하지만 체인소 포니 너를 꽂혀줄게 안돼 난 체인소맨이 되기 싫어 걱정하지마 별로 아프진 않을 거야 우리는 친구가 될 거야 영원히 아 일단 침착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침착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안녕 내 친구 침착해 봐 생각해보자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친구를 기절시킨다 일단은 그리고 저 아아..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뭐지? 전기통과다 뭐하는 거야? 어 어 소리 난다 아아.. 어 하는 척 한 거네 멀쩡하네 멀쩡하잖아 된 건가? 멀쩡 멀쩡? 어 저 위에 근데 뭔가 문이 열렸네? 뭐야 뭐야 어 끝입니다 하하하하 예에에에에에! 후후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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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음.. 네 끝입니다 네 끝이구요 재밌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소리를 못 켰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접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면 두배는 더 엄청난 현실감을 느끼면서 플로터샤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잘됐네요 어 저기있다 여기 내 사진 들어갔다 친구 됐다 플로터샤이랑 친구 됐어요 설마 얘네들도 여기에 그거 된거야 설마 와 여기 내 사진이 들어갈 줄이야 예이 재밌었구요 참는 이만 여기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흐흐흐